아이고 신났어 아이고 아이고 저리 가세요 아이고 저리 가시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파요 아이고 그만해 나 돈 없단 말이야 그만하라고 나 돈 없다고 아아 그만해줘 아 그만해 나 돈 없어 아 그만하라고 그만 때려 아 너 나 밟는구나 아주 그냥 얘 너 밟음이 너무 아프단 말이야 날 찍어 누르지 말라고 아우 아우 예희야 아우 예희야 왜그러니 아우 예희야 저리 가줄래 아야 저리 가줘 자 오늘의 콘텐츠는 염소도 어 잠시만요 포기심 많은 염소조차도 어 잠시만요 주의해주세요 강수염씨 관심을 끊고요 강수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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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세요 강수염씨 네 진정하세요 회원님 여기 이렇게 잘 앉으시고요 마사지 시작할게요 자 우선 우선 우리 회원님 여기 얼굴 좀 얼굴 회원님 대목이기 때문에 얼굴 좀 이렇게 기도해주셔야 해요 우리 회원님 똑바로 자 일단 아 회원님 회원님 일단 뿔을 마사지 해줍니다 뿔을 그리고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회원님 회원님 진정하세요 회원님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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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게 볼 쪽을 마사지 해줍니다 회원님 안 졸리시는구나 코 쪽을 부드럽게 쓰다듬어줍니다 귀를 쓰다듬어줍니다 귀를 쓰다듬어줍니다 당신은 졸립니다 당신은 잠이 옵니다 당신은 잠이 옵니다 당신은 잠이 옵니다 당신은 잠이 옵니다 당신은 잠을 좀 자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잠이 옵니다 고 kadar 고소하심 잠이 옵니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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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안옵니까?? 아니..잠이 옵니다 당신은 잠이 옵니다 당신은 잠이 옵니다 당신은 잠이 옵니다 당신은 잠에 깁니다 저기 여기가 베리에다가 박혀주고 이렇게 밤이 들었습니다 살살 내려주시면 밤에 완전히 드셨습니다 놀랍게도 이게 지금 강수념씨가 주무시는 모습입니다 강수념씨는 이렇게 주무십니다 이제 바로 떡실생입니다 치즈니스 이제 바로 떡실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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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시 시 났었어! 똑시 시 났었어! 안녕!